생명과학 2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또 치열하게 문제와 싸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응원을 많이 마음으로 했습니다. 여러분도 아마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2과목은 이번 4월이 처음 시험이잖아요. 그래서 3월 학평이 있었더라도 어차피 처음이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작년과는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땠는지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느낄 때 선생님 전 너무 어려웠는데요. 전 너무 쉬웠는데요. 이런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난이도와 또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또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. 우리가 수능 볼 거지 모의고사 잘 봐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준비 단계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준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 4월 학평과 비슷하거나 다소 쉽다라고 선생님은 봤고요. 그건 아마도 바뀐 개정교육과정 첫 모의고사 모의평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은 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제 6월 모의평가나 7월, 또 9월, 또 10월 그리고 마지막 수능까지 몇 번에 더 우리가 예비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결과가 좀 잘 나왔든 그렇지 않든 전혀 그런 원점수나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무엇이 부족한는지 또 어떤 것들을 좀 더 내가 잡고 가야 될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시험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눈여검 문항을 좀 몇 개 뽑아봤습니다. 왜 선생님이 뽑았는지 선정 기준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1번입니다. 1번은 생명과학의 역사 문제입니다.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은데 해설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단원 문제 유형을 제시했다 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. 수능 특강 강의를 녹화하면서 또 수능 개념을 선생님이 준비하면서도 과연 일단은 이제 우리 기출문제화 됐을 때는 어떻게 이제 연결 지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 한 문제인데 이걸 좀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좀 의미 있는 것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도의 생명과학자들의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좀 들어보고 좀 생각해보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라는 의미로 연대표를 좀 중요하게 다뤘죠. 그렇죠? 그래서 고로한 유형의 문제들 중심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7번입니다. 세포의 특성의 대표 기출 유형입니다. 고로한 폼 고로한 형태의 문항을 굉장히 평가원이 좋아합니다. 고로한 문항들을 우리 예비 우리 수능 볼 우리 친구들 고3 학생들의 학평을 봤을 테니까 아마 이 강의도 고3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요. 고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아 이런 문제는 내가 꼭 체크하고 좀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다. 왜? 거기서 시간을 좀 줄여야 다른 문제를 조금 더 일도 있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12번입니다. 효소인데요. 다양한 자료 분석 연습이 필요합니다. 고12번 문제는 다소 쉽게 출제됐습니다. 하지만 이전 학력평가라든지 이전 모의평가 내용에서는 조금 더 그래프 해석 능력을 좀 더 요구하는 문항으로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. 우리 EBS 강의를 좀 활용하신다면 수능 개념 10강 효소 강의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9번입니다. 세포 대표 기출 문제입니다. 20번 광합성 대표 기출 문제입니다. 이건 TC 회로와 켈빈 회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백제에 왜 공부해야만 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는 그러한 문항이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. 4월 학평에만 한해서 나온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9, 20번은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.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6월 모평이 이제 코앞에 있고요. 저도 이제 EBS의 6월 모평 대비법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. 과학탐구 대비법 생명과학 2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당수의 문제가 수능 특강 3점 테스트보다 쉽게 출제되었습니다. 이 4월 학평에서요.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뭐라고요? 3점이 어렵다고요? 수능 특강 3점 테스트가? 그것보다는요.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좀 좋은 안내 지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과학 2 즉 우리가 공부하는 과학 2 과목은 6월 모의평가는 아직까지는 전 범위가 아닙니다. 우리 범위표가 있거든요. 시험 범위표가 모의고사 범위표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 수능 특강만이라도 완벽하게 우리가 마사는 완벽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. 선생님 그 완벽이라는 단어는 과연 누구한테 적용되는 건가요? 본인 스스로가 완벽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보고 또 보고 반복적으로 보는데 책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1은 생명과학 1은 시중에 깔려있는 참고서도 많고 강의도 많고 강의도 많고 그런데 2는 강의도 적고 교재도 적고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죠. 이번 4월 학평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건 뭐냐면 정말이네? 수능 특강 교재에 다 있네?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게 제가 해설도 해드렸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 6월 모의평가 대비법은 수능 특강 한 권이면 끝날 수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진도가 끝까지 아닙니다. 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만 그래도 훨씬 더 부담이 적죠. 그 내용만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 개념 중요합니다. 개념을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있는 2점 테스트 문제 하나하나 소중하게 3점 테스트 문제까지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충분히 6월 모의평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제대로 한 번만 꼭 수능 특강으로 공부하신다면 6월 모의평가 여러 가지 변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. 남은 기간 건강하게 여러분 수능까지 파이팅 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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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